XSFM입니다. I, D, W, K 저와 윤세윤 에디터가 서방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도가 생겨서 오히려 우파가 더 극으로 밀려나간다.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있는데 표현형이 좀 다르죠. 유럽은 보통 다양한 정당들이 원래 있고 동네마다 원래 우린 이 당만 찍어라고 얘기하는 당들이 있는데 그게 되게 다양하고 직종에 따라서 다양하고 모태정당도 있고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대 양당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극우가 한쪽 땅으로 스며들어왔죠. 그래서 극우가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프랑스는 표현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양함 중에 극우도 하나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는 극우가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네, 사실 이게 남 얘기니까 2시간 동안 쉽게 표현하게 합니다만 프랑스 시민들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겁니다. 잠시 후에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마린 리펜 대선 후보 이번에 41% 득표했습니다. 무섭습니다. 깜놀했겠죠. 이겼죠? 그럼 의회도 넘어갔을 겁니다. 5년 동안 8% 더 득표했거든요.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튼 한 번 더 막았는데 막았다고 프랑스가 잘 됐느냐? 저희는 아니라고 봤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내내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그것은 하기 싫다는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즈벅콕 김치, 대한민국 위로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뭐야! 그거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호모. 지난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데이즈를 사다줬는데 더 주문해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데이즈. 29데이즈 세일합니다. 세일 들어와요. 6월 감사 세일 기획전. 역시 29데이즈 하면 짧은 세일이죠. 네. 기간 단 3일입니다. 네. 6월 24일. 오늘부터네요? 네. 네. 금요일 오늘부터 27일 월요일까지. 3박 4일. 그렇습니다. 오늘 주말 월요일 이렇게 딱 진행을 합니다. 제품은 29데이즈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유기농 생리대입니다. 할인은? 10% 할인이 들어가고요. 네. 이 기회에 맞춰서 구매하시라. 네. 고 전해드립니다. 다른 우리의 다른 고마운 스폰서 업체들하고 다릅니다. 우리 고마운 29데이즈는 날짜 지나면 얄짜롭습니다. 맞습니다. 10%만요. 외신 혹은 우리의 이야기 임상연구 자 이번 주는 임상연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프랑스의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듣나 했더니 적어도 어제까지는 그냥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임상훈 소방 아저씨가 다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프랑스 얘기하는 거죠? 네. 프랑스 얘기. 네. 2017년 대선에서 이긴 것이 마크롱이 이긴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매크로를 살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극중주의 얘기도 했고 정치혐오주의와 테크노크라시, 기술관료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런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017년 프랑스 대선이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안 되겠으니까 거대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5년 동안 한번 그러면 기술관료주의 한번 맡겨보자. 관료들 해봐라. 해봐라. 그래서 5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며칠 전에 전경연이었나요?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20일 날 발표가 됐어요. 보고서가. 그러니까 프랑스 총선 2차가 6월 19일 날 있었으니까 그 바로 다음 날 보고서가 나온 건데 그랬다는 얘기는 보고서 작성은 그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랑스 총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썼다는 얘기인데 마크롱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이렇게 하면서 되는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기업세 낮추고 등등하여 이런 거였으니까 친기업적 어떤 시각에서 나오는 이런 것. 기업환경연이니까요. 전체적으로 관료주의는 최대 수혜자가 언제나 기업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호삶을 사람들이 확 불어들거든요. 한 줌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보고서 작성한 분들이 지금 좀 뻘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날 총선에서 마크롱이 대패했거든요. 사실 보고서가 안 맞아. 왜냐하면 보고서대로 한다면 마크롱의 성공 요인 그러니까 법인세 낮추고 등등 해가지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마크롱 정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1등은 했어요. 1등은 했지만 대통령 선거 직후에 50일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그렇게 패배한 대통령은 프랑스 역사 이래 없었어요. 과거에 미테랑 대통령도 한 번 대선 직후에 총선을 진 적은 있는데 과반에서 내석 부족한 이 정도에서 졌거든요. 우리나라의 올해의 지선 결과가 완전 바뀌었다고 상상하면 똑같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상상하시면 편해요.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이 됐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있던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과반을 못 얻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되죠. 이건 뭐지 싶잖아요. 국민의 선택이 왜 이랬을까 싶잖아요. 어제 시간에 말씀해 주신 극중주의와 관련해서 첨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정치의 등을 돌리는 결과가 아닐까. 왜냐하면 2017년과 2022년 프랑스의 총선은 유일하게 역사상 유일하게 투표율이 과반이 넘지 않은 선거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사람들이 선거에 등을 돌려서 나온 결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정리를 중요한 얘기 지난 시간에 다 했네요. 정리해드린 대로 극우만은 안 돼 하고 찍었던 대통령. 그런데 대진표가 2017년과 2020년 대선이 같아. 똑같아요. 그러면 주제가 똑같죠. 극우는 안 돼. 그랬는데 극우의 득표율은 올라갔다. 그렇죠. 다만 국민들은 프랑스 국민들은 그래도 극우는 안 돼 를 선택했을 뿐. 그러니까 총선으로만 따지면 2017년도 대선 직후에 총선이 있었겠죠. 그때는 전진하는 공화국이라고 하죠. 이름이. 앙마셀. 앙마셀. 전진 다음에 느낌표가 붙었죠. 맞아요. 전진하는 공화국. 그런데 원래는 앙마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살짝 바꿔서 라 리퍼블릭 앙마셀. 그러니까 전진하는 공화국.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바꿨어요. 이번에 다시 바꿨다면서요. 앙상블. 앙상블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부언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각 개별 정당들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개별 정당들이 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정당들이 하나를 블록을 만들어요. 그래서 블록으로 선거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거 연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앙상블은 불어로는 동사도 있어요. 동사로 쓰려면 뒤에다가 추가로 R을 하나 붙여야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동사로 쓴다면.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 정당 이름은 동사로 쓰였으니까. 동사가 있었으니까. 동사로 쓰인다면 함께하자. 이 정도의 뜻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열린우리당 같은 이름인가요? 앙상블 하면 이게 부사에 가까운데. 그렇습니까? 함께. 함께. 그러면 부사라는 것이 동사 역할을 사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음악에서도 앙상블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데 그거는 여러 정당을 묶어서 한 블록이 중도를 묶어서 앙상블이라고 나온 것이고. 대통령이 만들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전진하는 공화국 이거는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르네상스로 바꿨어요. 르네상스요? 네. 당 이름이 르네상스예요. 우리나라 정당 이름이 무슨 가보개혁인 것 같은데. 가보개혁 비슷하네요. 비슷한 게 없잖아 딱히. 그런데 가보개혁은 좀 딱딱한데 르네상스는 예쁘지 않아요? 브로로 르네상스 이렇게 되면. 르네상스예요? 정당 이름이. 정당 이름이. 그러니까 재밌어요. 르네상스. 언성블러. 프랑스 정당들은 이름이 재밌죠. 그런데 그러면. 특히 이 당의 이름이 재밌어요. 그렇죠. 정치에 혐오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부드러운 이름으로 그런가 봐. 쉬운 이름. 쉬운 이름. 그런데 어쨌든 그 정당이 2017년에는 대승을 거뒀어요. 왜냐하면 급조된 정당이에요. 국회의원 제로에서 시작했어요. 마크롱.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잖아. 큰일 나겠네.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나도 없이. 그래서 왕창 밀어준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압승을 거뒀던 거고. 이번에는 5년이 지나봤잖아요. 마크롱이 뭔지 알았잖아요. 누군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마크롱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전 선거에서 좌파 전멸이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완전히 진짜 전멸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1야당으로 올랐었어요. 다시. 다시. 이건 무슨 소리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5년 전과 이번 선거가 특징 중에 하나가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불참한 거. 50% 이상이 투표장에 나오질 않았어요. 40여 퍼센트만 나온 이런 건데. 그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누굴까. 아까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군은 점점 늘어난다. 그 군은 꼭 나와요. 선거장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진보 좌파. 이 사람들이 선거에 안 나와요. 이번 대선 마린 리펜 40% 넘었을 거예요. 기억이 맞다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진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선택인데. 그래도 나와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왜.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그냥 내가 거기서 거수기하기 싫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번에는. 왜요.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있었어요. 맞죠. 거기 보면 원이 있고 투가 있는데. 아마 원이 뉴욕 남자가 프랑스에 사는 연인의 집으로 가서 프랑스의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프랑스의 모든 문화에 질려가지고 열받아서 맥도날드에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프랑스 청년이 오는 거예요. 왜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힘든 일이 있었다. 그렇지. 체제가 너를 힘들게 하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맙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갔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더니 갑자기 맥도날드에 불이 난 거예요. 그 남자가 오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체제에 불을 질렀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재밌네. 문학적인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2017년과 2022년의 선거가 다르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크롱이 대통령이 재선된 것에 대해서 20년 만에 재임이다. 굉장히 인기가 비결이 뭐냐 했겠지만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인기가 있어서 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극우 막을 사람이 1, 2등이 그렇게 나갔으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가도 극우의 상대로 나가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극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극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어쨌든 마크롱이 상대적으로 앞서니까 또 대통령이 되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이 좋아서 된 건 아니라는 게 그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 이번 총선이에요. 총선에서는 과반을 못 얻었어요. 적어도 프랑스 국민들은 의회의 표를 주는 것과 대통령 선거의 표를 주는 것의 맥락 같은 것에 대한 합의는 있었던 거군요. 아무리 조금만 나왔어도 투표장에. 그래서 유의미한 수치가 저는 보통 이런 거 수치로 많이 보는데 선거 방송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25년 만에 프랑스 총선의 2차 투표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투표를 안 했던 사람이 등은 돌렸는데 그런데 안 되지 저건 하고 돌린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투표에서 좌파연합과 아까 앙선브리라고 했던 중도 대통령 여당 있죠. 거의 독률로 나왔어요. 소수점 밑에 0.0 몇 가지 갈 정도로 독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번에 잘 하면 진보가 표를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진보 세력들이 투표에 조금 더 참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1차보다 2차가 오히려 투표율이 늘어난 이런 건데. 오랜만에 돌아온 양반들이 있었겠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여당이 제1당은 차지했고. 르네상스가. 르네상스가. 그러니까 앙선브리. 네. 앙선브리. 그게 이제 여권연합의 이름이죠. 그렇죠. 연합의 이름이 앙선브리. 그런데 앙선브리 1등은 했지만 과반을 못 얻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을 못 얻은 경우가 지금 두 번째지만 이렇게 40몇 표 차거든요. 그러니까 과반에서 40몇이 부족해요. 이 정도로 과반을 못 얻은 거는 역사상 처음이다. 아. 40석이라는 건 의석 전체에서. 그러니까 577석이 하원의 전체인데 그럼 과반이 되려면 289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마이너스 40까지 내려갔다. 그렇죠. 40몇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 245석. 245석. 네. 이번에 245석을 얻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봤을 때는 이 숫자가 커 보이는데 원래 절대 숫자가 크기도 하거니와 보통 이 나라는 대선과 총선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투표를 해 주시게 돼 있는데도 이 모양이면 되게 나쁜 성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원래 대선은 대통령은 7년, 국회의원은 5년이었어요. 그런데 실학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동안에 이거를 7년을 5년으로 줄였어요. 대통령 임기를. 그래서 본인은 두 번 대통령이 있는데 첫 번째는 7년하고 두 번째는 5년 한 대통령이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 다 5년, 5년 하면서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로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과 총선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흔히 동거정부, 꼬비타스용이라고 불어로 부르는 그게 없어져 버린 거죠,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가 대선 프레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선 때 어떤 우리나라 이번에 지방선거처럼 누가 되면 그 다음 선거도 계속 글로 가는 거.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게 흐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게 안 됐다는 것이 굉장한 마크론 대통령으로서 충격인 거죠. 단 50일 만에. 그렇죠. 단 50일 만에. 그런데 마크론 대통령 본인도 알아요. 지난번 대선 때 혹시 어디 자료화면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 마크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나서 연설할 때 표정이 그렇게 밝았는지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인도 알아요. 그때 그리고 말도 그렇게 했어요. 국민들이 자기가 좋아서 뽑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서 두 번씩 대통령 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소임은 극호를 막으라는 거였고 그런데 거기까지였다는 것이죠. 국민의 선택은 5년 기술관료주의 해봤는데 됐다. 너희는 됐고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실험은 끝났다. 그게 이번 총선의 목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게 이게 거대한 나름의 프랑스 사회의 실험이었다면 그 실험은 최초로 민주주의에 참여 안 해보는 게 내용이네요. 그렇죠. 한 번 안 해보는 게. 그럼 그동안 꾸준히 했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것도 참여해보고 저것도 참여해보고 이렇게도 참여해봤더니 다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참여 안 해보겠어 하고 5년 뒤에 참여 안 하는 게 더 나쁘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번 해본 거예요. 우리 아까 화장실 예 들었잖아요. 화장실 청소하다 청소하다 이제 더러워 죽겠네. 몰라 안 해. 사람 불렀어. 그런데 사람 불리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민주주의의 교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원인이 피로감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가 어떤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쌓여있던 그런 차이였잖아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정권이 들어오고 이후에 코로나 사태도 터지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 내내 있었던 지나했던 갈등들이 많기도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진영 간의 어마어마한 증오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나 정치 세력 간의 상대방에 대한 증오가 있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좀 심하고 프랑스보다 심해요 적어도. 미국도 심한 것 같은데 프랑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어떤 정당 간의 싸움이 국민의 삶에 뭐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통장이 얼마가 꽂히나가 바로 결정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피로감도 더 컸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올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보면 기술관료주의의 특징이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모든 부서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경제관료와 법관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검사들이 요직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거죠. 아니면 경제관료들이 요직을 다 갖고 있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경제 아는 사람이 하면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적어도 1년, 2년 동안에는 검사가 모든 영역을 다 장악을 해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여론이. 피곤해서. 피곤해. 지금은. 그렇죠. 일단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같잖아요. 은행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금리 좀 잘해봐라라고 닥달을 했죠. 그런데 사회가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저 우리나라 이제 대학 총장들도 검사들이 할 것 같아. 그래서. 막. 서울대 교장. 재료낀 게 그거잖아요. 저 다음번에 우주발사체 쏠 때는 검사를 넣어가지고. 닿는 곳에 수사하고 올 것이다. 그렇지. 우주발사체 거기 막 연구원장도 검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서울대 총장도 검사. 역치라는 거죠. 사람들이 지긋지긋해지는 때가 오는데. 프랑스의 선거 결과를 보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테크노클라시가 안 되겠는데 하고 느낀 것 같다. 느낄 만큼의 5년이 지난 모양이다.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5년을 실험을 해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신문 타이틀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총선 이후로 좌파의 귀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좌파 연합이 131석. 32%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엉성불이 245석이고 좌파가 131석. 그러면 차이 많이 나네. 이제 쉽잖아요. 그런데 퍼센테이지로 하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득표율이. 퍼센테이지로는. 여당 연립이 38%. 좌파 연합이 31.6%입니다. 특히 1차 투표를 비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동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권자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찍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안 찍어버리는 것이고. 이게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온. 그러니까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죽은 줄 알았던 좌파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이죠. 득표율로 말씀해 주시니까 확 눈에 들어오는 게 대선에서 40% 넘게 받았던 국민연합 극우정당이죠. 17%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의석으로는 또 많이 차지했어요. 네. 89석이네요. 그렇죠. 이 국민연합이 극우정당이 5년 전에서는 8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89석이 됐어요. 이런 예도 찾기 어렵죠. 네. 이 성장세에 대해서 한번 지나가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당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난 선거에서 8석이었던 정당이 89석이 됐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프랑스 극우의 역사를 다시 썼어요. 이번에. 그것도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좌파가 살아돌아왔다. 이것도 큰 뉴스지만 군소정당은 그냥 잔챙이었던 적어도 총선에서는 의회에서는 잔챙이었던 극우가 이번에 89석으로 제3당. 그리고 아까 좌파도 연합 중도도 연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정당이 모여서 한 거라고 했잖아요. 이 극우는 단일 정당으로 89석을 넣어둔 거예요. 당을 낱개로 놓고 줄 세우면 원래 이당이에요.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이 해석이 보통 그렇게 쓸모있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단일 정당으로 놓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좌파의 귀함보다는 이게 더 큰 뉴스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큰 뉴스예요. 만약에 프랑스 시민들이 원래대로 해서 중도를 버린다. 그러면 이제 오파의 핵심은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100% 국내 생산, 유해물질 무첨가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 까다롭게 챙겨 잘 만든 생리대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가 29 데이즈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두 번째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기술관료주의의 폐해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 기술관료주의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과를 주느냐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인데 중도가 나왔다. 중도라고 하면 물리적으로도 가운데에 있다는 것은 오른쪽에서 좀 가져오고 왼쪽에서 좀 가져오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실 결정을 이따 끝나고 짜장면, 짬뽕 둘 중에 하나 먹는다면 뭐 드실래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하나라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짬뽕과 짜장을 반씩 섞어서 먹을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에서 중도라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짬짜도 섞지는 않거든요. 섞지는 않지. 구분이 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 순간 선택을 하는데 그 매 순간 선택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른쪽 선택이 많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이 선택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성향상 왼쪽 선택이 많고 너는 성향상 오른쪽이 많고 이런 것이지 선택을 가운데 거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 정치적으로 중도라는 건 이게 허구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당신은 A라고 생각합니까? B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A 몇 퍼센트? B 몇 퍼센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모르겠다잖아요. 그 모르겠다가 중도라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는 선, 굿의 허구성이죠. 정치에서 나오는. 왜냐하면 좋은 건 사람들마다 달라야 되니까. 그게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안 되고 너무 이래도 안 되고 적당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사회의 합의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내가 개개인 투표가 적당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정당이란 없다. 그래서 모르겠다 밑에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더 정확한 달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의 온 언론인과 미디어 종사자들이 모르고 우리 선거 노동자들만 아는 거죠. 윤석열 캠프의 대선 공보집을 보면 중도 좌파다. 정확히는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걸 다 그대로 다 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약 많이 안 보고 성향 많이 안 보니까 이게 이슈가 안 된 거지. 실제로는 지향성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데 지향성 없이 한 번 해먹고 여러 번 해먹기는 어렵다. 지금 프랑스에서. 그렇죠. 그래서 중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표를 흡수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실망한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투표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이 중도의 출연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도는 허구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더 고빼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나마 피곤했던 사람이 아예 등져버리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나마 그래도 아직 여력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더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중도 좌파였던 사회당이 몰락을 하고 더 왼쪽에 있던 라 프랑스 안 수미즈라고 하는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실제로 좌파연합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건 이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사실 리더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더 왼쪽이란 말이에요. 사회당보다. 그런데 그 정당의 리더가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바로 지금 그거예요. 정치 혐오가 가중이 되면서 이러면 나는 진짜 더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세 글자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안철수라고. 중도라는 슬로건의 허구성을 10년에 걸쳐서 증명을 했죠. 극중왕. 제가 요즘 안철수 의원에 관련해서 제일 관심 있는 건 그거예요. 어딜 가나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승질 안 내지? 요즘 제 궁금증이에요. 언젠가 답을 없겠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극중주의란 말 썼잖아요. 그 말을 뜻을 알고 쓴 건지 모르지만. 좋아해요. 좋아하더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중주의라는 건 원래 되게 어떤 현상 분석에 있어서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지 그게 좋은 말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죠. 그걸 정치인이 택한다면 그건 백지다 반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잘 돌이켜보시면 정치 혐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려고 했어요. 활용이 안 돼서 그렇지. 의원수 줄이자는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이제 프랑스 이번 선거 결과에 밸런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중도라고 주장하는 정당들이 한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현상은 어쩔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여기는 보통 블록이라고만 계산하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고 다르게. 좌측 블록과 우측 블록의 맨 머리 꼭대기에는 극자와 극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아직 중간 단계인 이거. 극우가 이렇게 프랑스에서 커진 이유가 뭐냐. 바로 중도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아까 중도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서로 경쟁하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보수를 흔들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우파 유권자들이 극우로 가버린 거예요. 즉 혐오의 자본을 중도와 극우가 나눠가졌군요. 그렇죠. 그렇게 된 셈이에요. 좋은 그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5년 실험 해봤잖아요. 이제 프랑스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 중도가 얼마나 위험한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죠. 반타작은 하면서 버티고 있는 우리나라가 병세가 덜 깊네요. 덜 깊다일 수도 있고. 아직 그걸 경험 안 해봤다일 수도 있어요. 기조 질환이 많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코로나는 좀 늦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유럽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어느 정도 잦아들 때 우리나라가 좀 왔죠. 물론 이제 심한 경우는 없이 넘어갔지만 그런 것처럼 이게 나중에 올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많아요. 우리가 유럽 사회를 제가 유럽 사회를 유심히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냐면은 아이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유럽 뭐 이제 몰락한 양반이지 뭐 한물 같지 이러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보다 10년 빠르게는 더 많게는 수십 년 앞서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도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심각하네. 이게 우리나라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나중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해 주신 게 100%의 확률인 게 정말로 피해갈 수 없는 게 이런 후기 선진국이 겪는 병세의 전조는 그거거든요. 옛날에 잘 나갔어요. 돈을 벌고요. 기술이 발전하고요. 문화 자본의 상당 부분을 끌어모읍니다. 문화 자본은 권력의 되게 중요한 신호죠. 한국은 지금 그거 없는 게 없고 벌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겪어요. 프랑스가 수십 년 전에 그랬거든요. 아니 일본은 빼놓고. 프랑스는 정말 지금 아까 얘기해 놓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딱 미국 빼놓고 비슷한 사람은 프랑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프랑스가 그렇게 잘 나갈 때 자기들 일하기 싫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힘없어질 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부 길거리로 나아앉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세금 축낸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 혐오 외국인들 나가라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지금 프랑스의 극우가 발응하고 있는 배경이거든요. 이게 나는 수십 년 후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불안해요. 저는 이제 이건 믿어요. 정치는 원래 한 번 안으로 들어가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다. 겁나 뿌연대서 멀리를 누군가가 봐 내야 하니까 정치를 잘하는 게 되게 어려운 능력인 거죠. 아무나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프랑스는 바로 옆에 영국이 무슨 개고생을 하고 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빠져나가고 혐오 한 만큼 쇄국을 하고 그랬더니 무슨 개고생을 하는지 뻔히 알 텐데도 모르는 척하죠. 모르는 척인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숫자를 많이 들여다봤는데 마치 텍사스의 상황 같은 겁니다. 텍사스도 델러스, 포터스, 오스틴, 휴스턴 이런 대도시들은 민주당 강세예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도 나중에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텍사스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달 얘기하죠. 그래서 지역별로 한번 볼 수 있는 걸 제가 번역기를 돌려놓고 보자 봤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상상일 뿐입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공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내 친구 한 3명에 1명은 알제리게.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연대 못하는 걸 정치라고는 못 부르겠다 감히. 이 정도의 알음 정도는 있는 거예요. 그런 착한 사람 한 4명 중에 1명이 있다 치죠. 생각보다 사람들은 착하니까. 그리고 한 2명 중에 1명은 그냥 피동적인 사람들. 그래? 알제리게인데 쟤 돈 벌었어? 본국에 송금한대? 이런 식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국이랑 너무 쉽게 비교할 수 있게. 그렇죠. 한국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제 뉴스를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국제 뉴스를 접할 때 제가 항상 아쉬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공중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어디 나라에서 무슨 일이 났다라고 하면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거리가 될 수 있는 요건은.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한테 무슨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코너 보통 10분만 돌리니까 그것밖에 못해요.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 이런 걸. 예를 들어서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나라한테 무슨 영향을 오는데 라고 하는 건 되게 수동적인 그런 반응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 거기도 인간이 살고 여기도 인간이 살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는 동물이고 여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우리는 역사는 반복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역적으로도 반복되고 시간상으로도 반복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똑같이 여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타선지서로 삼아야 된다는 거. 그게 사실 국제 뉴스를 보는 굉장히 저는 제일 중요한 그런 이유일 것 같아요. 그리고 테크트리가 똑같네요. 1차 산업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한 뒤에 2차 산업, 3차 산업, 서비스업, 금융업으로 경제구주가 옮겨가면서 1차 산업에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 그들에 대한 혐오로 극우가 발응하고. 이건 똑같잖아요. 똑같죠. 시작 단계에 군인 출신 오래 먹은 대통령이 있던 것도 똑같네요. 그러네요.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무거운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브렉시트 이후에 유통망이 뒤흔들어지면서 내가 요즘 영국 옷을 못 산다. 영국이 스파브랜드가 되게 싸고 좋아요. 저랑 사이즈도 되게 잘 맞고 좋아요. 영국 남자들이 은근히 다리도 짧은가 봐. 저거 저거 저거. 노트북 이름하고 비슷한 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바로 직배송을 못 받아요. 한국으로. 그런데 50원 넘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럽이 겪고 있는 혐오의 먹구름이 이미 벌써 거의 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거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데는 시간이 짧지 않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임상영국 시간을 진행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소장님이 라디오에 나가시는 게 맞지 않는 분이에요. 왜요? 한 시간은 떠들어야 이게 기쁘지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다음 달에 좀 더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그러니까 뭐. 텍사스 얘기할까? 계속 우리나라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전부는 그래도. 다음 달에는 어디 얘기일까요? 글쎄요. 사실 다음 달을 미리 얘기할까.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논의해보죠. 그때 봐서 좀 따끈따끈한 걸 해야죠. 좋습니다. 임상훈 서방 아저씨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콕 집어 콕.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 수춘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맥주 효모 광고입니다. 맥주 효모 특유의 풍미 때문에 분말 섭취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XSFM에 오셔서 구하실 수 있는 물건은? 알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맥주 효모, 비오틴, 그 외 10가지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뭔지 모르는 것 중에 하나네요. 뭔데요? 아미노산. 이유는 XSFM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반 제품에 콜라겐, 아연, 엘라스틴, 비타민이 더 첨가된 제품은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이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꼭 프리미엄 안 사려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서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효모, 비오틴,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뿅! 6월 네 번째 주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삼성 얘기? 네. 간만에 삼성 소식입니다. 작년 6월 24일. 1년 전. 공정위에서 삼성그룹의 급식 일값 몰아주기에 2,349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땐 세상이 지금하고 달랐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회사가 직원들 밥 먹이는 것까지 트집 잡냐는 반응이었죠. 네. 그때는 통신사도 보수 언론과 한 패거리였기 때문에. 네. 뉴스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밥그릇보다 군급식 조사가 더 시급. 공정이 너무한다. 비판 확산. 가로치고 종합. 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인데 상관없는 군급식을 끼워넣고 군급식을 조사할 수 없는 공정위를 끌어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이 기사에 컨트롤 F치고 군급식이라고 적잖아요. 제목에밖에 안 찍혀요. 군대라고 적어도 안 나오고 짬밥이라고 적어도 안 나와요. 기자가 예비가 경영장이구만. 요즘 밥도 안 먹어보고. 그러니까 이 군급식은 그냥 데스크에서 넣고 기사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그나마.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되어서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상 참 우습게 봐요. 예나 지금이나. 자,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걸 뽑은 이유가 있겠죠? 네. 급식사업, 식자재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삼성웰스토리. 원래 에버랜드가 지분 100%를 갖고 설립된 회사이지만. 부자들의 사정은 참 알 수가 없는 게. 원래 에버랜드가 급식사업 하잖아요. 네. 에버랜드가 하면 되지. 원래는 이제 80년대에 연수원에 급식을 하던 업체에서 출발을 했던 건데. 네. 삼성물산과 제1모직이 합병되면서 삼성물산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분? 자, 삼성웰스토리의 지분 100%를 삼성물산이 갖고 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회사. 네. 즉, 지배구조의 핵심인 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만 거대한 진주알처럼 크고 나머지는 다 시로락이죠. 그렇죠. 경영권 승계 대모험의 중심에 있던 회사죠. 맞습니다. 이 삼성웰스토리는 작년 기준으로 업계의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대요. KBS 보도에 의하면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잘 나갔대요. 당연하죠. 삼성의 급식을 맡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밥 먹는 게 몇 명입니까? 그렇죠. 사업장이 좀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년 공정위의 발표와 KBS의 보도에 의하면 조금 이상해요. 삼성웰스토리는 내부 계열사 거래에서는 25% 정도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데 내부 계열사 아닌 비계열사 바깥으로 나가면 오히려 적자를 받습니다. 적자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 내부 계열사에서 받고 있는 단가가 더 높았다는 보도도 있고요. 이럴 때 쉽게 이해하려면 단가를 상상해봐야죠. 밖에서 끼니당 4천원에 파는 걸 여기에서 5천원에 파는 겁니다. 5천원 보다 더 비쌌다고 알려져 있어요. 삼성그룹에 여러 계열사가 있어요. 가장 큰 삼성전자. 직원들이 밥을 먹어요. 그 수익이 삼성웰스토리로 들어가요. 그건 곧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즉, 사람이 밥을 먹게 시켜서 그것을 지분으로 바꾸는 작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왠지 그 존재에 사람이 안 어울리지 않나요? 양계나 다른 가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을 늘리기 위해 사람에게 밥을 먹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네. 지분뿐만이 아니고 현금 확보도 해요. 네. 배당으로요. 응. 공정위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금액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 즉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에 쓰였다고도 봤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해도 고관여층이나 때깔 좋은 화이트 칼라들이나 열심히 듣고 다른 데 가서는 허공에 흩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미국 가서 이랬어 봐라. 네. 이 기업들이 미국 가서 똑같은 짓을 했어 봐라. 그러니까 삼성 그룹 전체 임직원들이 밥을 먹으면 이재용 부회장의 현금이 확보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네. 처음에 직원들 밥 주는 것 같고 왜 그러냐는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지자 특이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삼성 웰스토리에게 속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왼손이 한 일이다. 넌 누구야? 오른손? 삼성 웰스토리가 삼전을 속여서 과도한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응. 직원들 밥 먹이는 것 같고 왜 시비 거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네. 근데 이 중에 삼전 주식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응. 삼전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삼전이 손해를 봅니다. 네. 삼성 웰스토리에서 밥을 먹이느라고 삼전이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속이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어요. 그죠. 시나리오예요? 근데 공정인은 둘 다 안 믿었어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똑똑하거든요. 네. 일처럼 일하게 시켜놓으면. 둘 다 안 믿고 그냥 밀어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작년 얘기였어요. 삼성 웰스토리를 통한 지배구조 확보 이런 복잡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올해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보죠. 퀴즈. 왜 제가 여기서 굳이 삼성 얘기를 할까요? 아직 이유를 모르겠네요. 삼성이 스탠다드니까요. 아. 국내에서는. 제가 왜 이런 걸 답을 못했죠? 왜냐하면 저희 방송은 오랫동안 뭔가 몹쓸 일이었는데 삼성이다. 그럼 그걸 밑에서 다 베낀다. 그렇죠. 라는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삼성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네. 이런 일이 당연히 삼성에만 있지 않아요. 국내 대기업의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국내 단체 급식 시장의 80%를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이건 GS계열이죠. 네. 현대 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경영자나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지 모르겠어요. 뭐랄까, 보장된 지갑? 그러니까요. 네. 공정위가 이거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국내 8개 대기업은 작년 4월에 사내식당 단체 급식을 외부에 개방했어요. 네. 올해 1월에 기사를 볼까요? 대기업 사내 급식 일감 개방, 풀무원 웃고, 삼성, 범현대 울었다. 응. 현대는 갑자기 왜 나올까요? 네. 현대 그린푸드라는 업체가 있어요. 역시 수익의 75%를 현대 그룹에서 얻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현대 그린푸드도 총수일가의 지분이 상당한 현대백화점의 계열사입니다. 으흠. 똑같은 구조죠. 현대백화점 그룹 거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밥을 먹으면 총수일가의 지배구조가 강화되고 현금이 흘러들어가는 구조인 겁니다. 역시 여기도. 그래서 이제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니까 8개 대기업이 모여서 급식시장 개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를 또 한경, 매경, 경제지에서 엄청 징징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밥 가지고 그러냐. 네. 이게 우리 방송 금지였죠. NRNB. NRNB의 정수를, 이게 철학으로서 NRNB의 정수를 점점 느끼고 있어요. 꼭 지들한테 할 말을 합니다. 밥 가지고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낙수효과를 부르짖는 많은 보수적인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낙수효과는 얼어 죽을 밥도 이렇게 한다고. 만약에 저 대학 다닐 때 이제 대학의 총학생 애들이 자축이 많았죠. 그때 생협 엄청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사업권을 뺏어와서 생협을 만들어서 천원도 안 되는 되게 맛있는 밥 잘하는 데 많았어요. 대학교들. 그게 이제 빚권이 들어오고 탄압이 심해지고 이러면서 제가 다녔던 학교처럼 에버랜드가 들어와 버린 것도 있고. 그렇죠. 주로 민영화가 돼가지고. 네. 그런데 1,500원짜리 겁나 맛있는 거 먹다가 4,000원짜리 맛있는 거 못 먹게 된 상황이 왔어요. 낙수효과라고 두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기업더러 노조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 생협 운영하겠죠. 그러면 지역에 실력 있는 분들한테 기회가 가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규직화됐을 겁니다. 그게 낙수효과죠. 낙수효과를 기업이 바라겠습니까? 안 바라겠습니까? 태생적으로 안 원합니다. 낙수효과. 그럼요. 기업은.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빨아먹는지 공번한 데만도 하루를 쓰는 방법으로 빨아먹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역사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공정위가 이걸 조사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이걸 열었다 그랬잖아요. 네. 20년 넘게 일해왔어요. 20년이 뭐예요? 우리나라 역사 내내 일해왔어요. 네. 대기업 직원들의 밥 먹는 시장은 총수일과 주머니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바뀐 겁니다. 법대로 하는 게 세상 싫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한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에필로그도 있나요? 네. 여기 이제 그 삼성 웰스토리는 든든히 삼성 직원들 밥 먹이면서 성장해가는 든든한 회사였는데 그 주머니를 뺏겼잖아요. 네. 이제 야생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게 저 무슨 드라마죠? 장글에 나오는. 미생. 네. 가장 유명한 대사죠. 바깥은 지옥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웃긴 게 이거예요. 제가 그 대사를 기억에 남았던 게 보통 대기업의 직원들이 바깥에 나와서 세상을 지옥을 만듭니다. 그렇죠. 이 새끼들이 못된 것만 배워서. 맞아요. 맞아요. 난 괜찮아. 이 새끼들아.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회사 관두지 마. 삼성 웰스토리 올해 6월 7일 한 달도 안 된 탑데일리의 기사인데요. 네. 당시에는 현대도 급식을 외부로 풀었으니까 현대모비스 마북연구소에서 급식업체 경쟁 입찰이 진행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삼성 웰스토리의 내부 그룹웨어에서 현대모비스 마북연구소의 내부 정보를 영업팀에 공유하면 수주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를 굉장히 귀엽게 포스터를 디자인해서 올렸어요. 자, 귀엽습니다. 노란 OO무늬의 파란색 배경에 지인 소개해 주시고 인센티브 받아가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에 현대모비스의 로고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 직원이 내 가족, 내 지인인데 말이지. 그 사업장 키맨 고급 정보 내가 좀 알고 있는데 말이지. 현대모비스 마북연구소 구내식당의 요새 운영평판은? 이러면서 캐릭터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밀고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인포머가 되라는 거죠.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아는 소중한 영업정보 영업팀에 공유하고 수주 인센티브 받자. 그러니까 인포머는 좀 팝업적인 말이고 스니치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거죠. 알바몬에 들어갔는데 산업스파이 구인. 그렇죠. 알바몬 경쟁업체 어딨죠? 알바천국. 네. 사람인 같더니 알바천국에서 정규직 모집한다고. 대상 알바몬 정규직. 경영기획실 직원. 뭐 그런. 그렇죠. 저는 이 문화적 DNA를 느낀달까요? 이 새끼들 이거 29부터 번듯한 직장이라고 넣어놨더니 반칙 말고 배운 게 없나 보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직원들한테 내부 영업정보 알고 있는 사람들 영업팀에 공유해주세요. 라고 그룹에 올릴 정도잖아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짤도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림도 만들었어요. 지금 처음 정글에 나와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진하게 느꼈어요. 지옥을 만드는 건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튀어나온 정규직들이다. 걔네들은 어떻게 좀 관리할 방법이 필요하겠다.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재교육을 사회화를 똑바로 시키든지. 너무 야생이잖아 이거. 다른 집 가서 알게고 막. 밀어내고 막. 내 새끼 알지 모르고. 그런 거잖아. 자. 뉴스 아카이브였습니다. 저희들은 내일이 시간. 스판덱스 영웅전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눈치를 보아하니 에디터는 딴 일도 좀 했고요. 하지만 저는 열심히 들었다. 아니요. 열심히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딴 일을 했던 거는 이제 방송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 있던 일이었죠. 주로. 네.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명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았나. 에디터에. 그러다 웃긴 거 있으면 괜히 웃긴 거 보기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 스판덱스 영웅전을 만나주세요.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E, W, K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